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인의 김수은이에요 2월 14일이 또 찾아왔어요 지금 제가 이쪽에 여기 보이죠 그 100주년 배치를 달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다룰 주제 관련 인물은 바로 이런 말을 남기셨죠 제가 잠깐 뒤로 돌아볼게요 네 참고로 이 티셔츠는 작년에 독립그라운드 때 입었던 티셔츠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네 아프리카TV 쪽에서 작년에 이거 독립기념관에서 독립그라운드 할 때 그때 좀 나름 좀 아이디어를 잘 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2월 14일 안중근 토마스 장군이 사형 송구 파트심을 묵상하는 네 그런 날이 되겠어요 자 안중근 장군의 기본적인 프로필이에요 자 1879년 9월 2일생 네 해주 출신이고요 그래서 사형 집행이 3월 26일에 됐죠 본관이 수능 안씨고 1파 찬판 공파의 30세손 이제 할아버지가 안인수씨고 이제 아빠가 이제 안태훈 진사까지는 갔어요 이분이 진사까지는 갔고 원래는 벼슬을 하고 약간 그 개화 성향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원래는 그 김옥균 알죠 그 김옥균의 그런 지지자로 그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었대요 하지만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면서 이게 계획이 무산이 돼요 갑신정변은 실패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되고 그 계획이 무산돼서 그냥 네 그 은둔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의 정확한 이 한국 이름은 안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분이 세리명이 마리아여가지고 우리는 조 마리아로만 알고 있어요 네 세리명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김아려씨 세리명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동생이 안성녀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으로 안정근씨 안공근씨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아들 안운생씨 그리고 둘째 아들 안준생씨 그리고 이제 큰딸 안현생씨가 있는데 뭐 가족들이 다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장군 본인의 소속 부대는 대한의군에 있었고요 대한의군 이거 정미 7조약쯤에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이 되면서 이때쯤부터 이제 결성됐던 군대 최종계급은 중장 최종계급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는 보직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중장이에요 심지어 지금 커피 마시는 컵도 백준형 컵이죠 프로필 옆에 그 뭔가 훈장에 달려있죠 독립유공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친인 조 마리아 여사는 나중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저기 친척관계인 분들도 다 독립운동을 했고요 당연히 두 동생들은 다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 먼 친척 중에 조순옥 여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아들딸들은 여기 유공표창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안중근기념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됐거든요 이제 안중근기념관 리뉴얼됐는데 한번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훈장들이 다 전시가 돼있어요 어 그야말로 독립유공자 집안이에요 유공자 집안이요 그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막 여러 명 그렇게 배출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 집안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중근 장군의 재판이 넘어갔을 때 그 2등 방문의 그 죄악에 대해서 재판에서 폭로를 하게 돼요 재판에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데 그 그 자 그냥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할 거는 1867년 그 이제 명치유신이 있죠 이 명치유신 시대 때 그 뭐냐 천왕의 그 전태황 태황을 암살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2등 방문한테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 대한황후 피하를 시살한 짓 그 다음에 셋 대한황실 피하를 위협해서 강제로 다섯 죄악을 맺게 한 짓 을사늑약이죠 네번째 정미칠조약 그리고 다섯번째 이것저것 다 늑탈한 거 여섯번째 은행권 일곱번째 천삼백만원 이것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이 생겨났죠 여덟번째 서책을 앞서야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글도 통제한거지요 아홉번째 독립운동가들 의사들의 봉계를 폭돌하며 쏴 죽이고 본인들만 죽인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죽였다 이거야 열번째 외국유학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오적은 여기서 의사오적이고 칠적은 정미칠적이에요 근데 의사오적하고 정미칠적의 공통점은 이완용이 있어요 응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늑약을 또 맺었구요 그 다음에 1905년 그 이거는 러일전쟁이죠 이거 러일전쟁 얘기에요 그 15번째 동양평화의 영위를 파괴했다 사실 이래서 나온게 그 안중근 장군이 쓰다가 미완성으로 이제 순국했다는 그 동양평화론이에요 네 그쵸 그 그래서 이제 재판 원래는 각종 나라야 심지어 일본에서도 국제 변호를 서겠다 했는데 일본 쪽에서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버린거에요 일본이 이미 재판 과정에 개입을 했어요 이미 그 재판부에 압력을 넣은거에요 안중근 저놈은 무조건 사형이다 해가지고 애초에 재판을 열기도 전부터 이미 사형이 날거를 재판부는 생각을 해놓고 그냥 근데 이제 그 재판의 기록은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그 판정 범벅은 없다 어차피 사형인데 재판은 해야되니까 하는거다 했다 치고 응 그래서 재판을 한거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했고 교수형이 집행이 됐어요 3월 25일이 순종의 생일이어가지고 하루가 늦춰졌죠 자 자 그리고 이제 안중근 공원 부천의 중앙공원이에요 여기가 네 부천의 중동공원 응 부천의 중동공원인데 여기를 내가 작년 가을에 가봤어요 작년 가을에 가봤는데 네 부천의 중동공원이 안중근 공원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부천시청이 자매도시가 하얼빈이야 그 자매도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군들은요 각자 해외에 그 해외에 다른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그 부천시청의 그 자매도시가 하얼빈이 돼버린거야 맞아요 그 부천시청역 있죠 그 부천시청역 있고 부천 그 부천현대백화점 앞에 부천시청역 있고 그 뭐냐 부천현대백화점 하고 그 부천터미널 있죠 거기 사이에 중동공원이 그 안중근공원으로 바뀐거야 그래서 이제 자매도시가 부천시청이 되가지고 그 그 그러니까 단순히 자매결연 도시라는 이유로만 안중근공원이 된거는 아니에요 그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이 됐던 이유는요 자 여기 보면 막 이것저것 그 아파트들 사이에 막 이것저것 전시가 되있죠 네 이 동상이 원래 하얼빈 광장이 있었어요 원래 하얼빈 광장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동상이 그 다른 곳에 보관이 되겠는거에요 다른 곳에 보관이 되겠는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얼빈 그 시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난처한거야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에 대항했던 사람은 찬양을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 그런데 그 이제 그 광장에 있던 이거를 그 옮겨야 되니까 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천이 자매도시가 됐네 해가지고 하얼빈시에서 이거 동상을 기증을 해줬어요 네 이거 직접 찍었어요 이 컨텐츠 진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 영상이 그 유튜브 본 채널에는 조금 잘라서 올라갈거고 아마 생방송 다시보기 채널에는 아마 이제 풀영상을 올라갈거에요